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은 10편 138편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도두어 주셨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우들의 기도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고 매주일마다 중국의 탈북자들을 돕기 위해서 사역을 하시다가 중국 감옥에 수감되신 온성도 목사님을 위해 기도했었습니다. 가만히 날짜를 세워보니까 1년 10개월이 됐습니다. 지난 화요일에 석방 되셨다는 소식을 들었고 엊그제 금요일에 인천공항에 입국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해주셨고 또 기도해주신 여러분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젊은이교회 청년이었던 최우순 군이 미국 여행 중에 급성 폐렴으로 갑자기 미국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사경을 헤매고 병원에서는 감황성이 없다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젊은이교회 청년들이 한 300명이 카톡방을 만들어서 매일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기도를 해왔는데 56일째 되는 어제 퇴원에 걸린돌이 되었던 의식이 돌아오고 그리고 56일 동안에 미국 병원에 중환자실 입원비가 전액 다 해결되는 길을 하나님 열어주시고 항공사에서 이송허가도 나고 상태만 좀 좋아지면 한국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일도 정말 하나님께서 한 시간 기도운동을 하겠다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선물 같은 사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직까지 기도 제목은 여전히 있습니다. 북한에 억유된 우리 한국 국적의 김국기 목사님, 김종욱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석방되는 일은 여전히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최우순 형제도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일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계속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시간 기도를 하자고 한 시간 기도운동이라고까지 말을 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기도해야 될 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한 시간 기도는 꼭 1년 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 책도 나오게 됐고 다시 한 시간 기도운동을 올해 연말까지 온 교우들이 하기로 했는데 이유는 아직도 현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제로 기도하는 일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시간 기도를 하나님이 만약에 억지로 시킨다면 간단합니다. 정말 기도밖에 할 수 없는 상황이 오면 한 시간이 뭡니까? 두 시간, 세 시간도 하루 종일도 기도를 하고 밤새도록도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서야 기도하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감동을 주시는 것 여러분의 마음에서 일어나든 또는 이처럼 이렇게 한 시간 기도를 하라고 말씀을 듣든 전적으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이건 우리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인 문제도 나라의 문제도 우리에게는 지금 기도할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어려운 문제는 걱정하라, 염려하라고 주신 게 아니고 기도할 때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야구보수 5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때가 왔고 어려운 때가 왔다는 말은 그냥 단순합니다. 아, 기도해야 될 때구나 하는 걸 알면 됩니다. 10편 138편은 다윗의 10편인데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셨음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 10편 138편에 가만히 읽어보면 다윗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었을 때 어지간하면 부르짖게 되지는 않잖아요. 부르짖었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습니다. 7절에 보면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건넌다고 하여도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이렇게 참 어려운 처지에 있었지만 다윗은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다윗에게 힘을 주셨습니다. 오스월드 챔버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를 하는 것 때문에 치러야 할 불편함이 있다면 절대로 불편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기도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희생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까요? 우리를 구원하여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게 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 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에서 10장 19절에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네. 본래 우리는 죄인이라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를 흘려 주셔서 우리는 이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받은 가장 큰 복이 사실 담대하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기도를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게 하시려고 주신 은혜는 엄청난데 실제로 우리는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이 실제로 기도가 되는 사람인지 안 되는 사람인지 잘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지금의 영적 상태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도가 되는 사람은 정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에 결정지게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불신자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 살지만 불신자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려고 기도하게 해 주신 건데 기도를 못 하니까 우리의 삶이 불신자와 다를 바가 없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힘을 주셨다고 고백했습니다. 3절에 내가 불을 지졌을 때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습니다. 다윗이 무슨 힘을 받았을까요? 골리아처럼 그렇게 거인이 되었거나 돌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장사 같은 힘을 얻었거나 활을 더 멀리 쏠 수 있는 그런 능력자가 된 걸 말하는 걸까요? 영혼이 강해진 겁니다. 다윗의 영혼이 강해진 거예요. 다윗의 시편이 가지는 전형적인 특징이지만 이 시편 138편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기도에 대한 간증인데 분위기는 감사 분위기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그런 기색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얼핏 읽어보면 기도인지 감사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예요. 1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2절에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영혼이 강한 자, 영혼에 힘을 주신 자의 아주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다윗은 참 영혼이 아름다웠던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과 비교해도 사울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데 다윗이 두 번이나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데 그냥 살려줍니다. 그건 다윗이 착하다는 뜻이 아니고 다윗의 영혼이 강하다는 겁니다. 영혼이 강하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감정 그리고 입술의 말, 행동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할 수 있는 힘은 영혼이 강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사울왕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그만 교만하고 타락해져 버렸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서도 하나님 앞에서 그는 끝까지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기도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 시간 기도를 할 때 힘들어도 또 아주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그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기도할 때 힘들어요, 죽겠어요, 살려주세요 그렇게 끝납니다. 5분 기도하고 10분 기도하면 그렇게 끝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도가 중간에 확 틀어집니다. 감사가 되고 찬송이 되고 그리고 믿음이 생기고 담대해지게 됩니다. 한 시간을 기도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힘을 부어주시도록 하자는 겁니다. 지난 주간에 제 아내가 갑작스럽게 입원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급히 수술을 받았습니다. 19년 전입니다. 제 아내가 그렇게 갑작스럽게 입원을 해서 수술을 받게 된 일이 감사한 것은 건강검진을 통해서 그 병을 미리 알고 두 번 다 그렇게 잘 치료받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에 19년 만에 다시 아내를 간병하면서 아내에게서 변한 것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 아내의 담대한 평안함을 보았습니다. 사실 35년 전입니다. 제가 갑작스러운 수술을 받아서 장애인이 될 그런 절박한 처제가 되었을 때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는 목사인지 형편없는 제 믿음의 실상을 보고 그게 저의 회심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월이 지나서 19년 전에 제 아내가 암수술을 받게 될 때는 저희 내외가 다 믿음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상황 자체는 굉장히 급박한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과는 전혀 다르게 반응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야고보사도가 말한 것처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런 수준까지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여전히 믿음의 다름을 받았고 저와 제 아내가 그 일을 통해서 많이 믿음이 자라는 계기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 아내가 갑작스러운 그런 수술을 받게 되는 일을 지켜보면서 뚜렷하게 제 아내 속에 변화가 있음을 보았습니다. 물론 수시로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것을 어떻게 다 얻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계속해서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누려지는 놀라운 평안, 맡겨지는 믿음이 있는 걸 보았습니다. 게다가 제 아내의 기도를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를 늘 보았습니다. 목사의 남편인 제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삶을 그동안에 쭉 살아왔는데 그로 인해서 제 아내의 영혼이 강해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제 아내의 이번 치료를 거치면서 한 시간 기도에 대한 제 마음이 그냥 확 정해졌습니다. 그 전에는 한 시간 기도를 해 말어 하는 것이 약간의 갈등이 있었습니다. 교인들이 힘들어하는 분이 있을 것 같았어요. 일기 쓰라고 해서 겨우 쓰기 시작했는데 이제 또 한 시간 기도하라는 거야? 이러는 분도 있을 것 같았어요. 교인들을 힘들게 하고 좀 부담스럽게 하는 것처럼도 느껴졌어요. 그런데 제 아내의 이번 치료를 통해서 그런 생각이 싹 없어졌습니다. 이건 정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짐에서 가볍게 하려고 하십니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러면 반드시 삽니다. 한 시간 기도 책을 출간하고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질문 드리는 건데 기도는 죽고 사는 문제가 맞습니까? 그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질문하는 분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결론이 안 나신 분. 기도가 진짜 죽고 사는 문제인가? 여러분, 한 번 감정이 확 뒤틀어지고 가지지 말아야 될 감정에 사로잡혀서 어려움 겪어본 적이 다 있으실 겁니다. 두려움에, 분노에, 근심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겁니다. 유혹에 빠져서 말하기도 부끄러운 죄를 지은 사람도 있습니다. 본인도 얼마나 부끄러우며 그 가족과 자녀들이 얼굴 들고 다니지 못하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영혼이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누구나 다 마음에 거룩한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이 마음의 중심에 오셨으니까 그러나 실제로 살기는 육신에 끌려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혼이 약하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내지를 못하는 겁니다. 기도는 진짜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문제입니다.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7절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세임을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고난의 길 한복판에 있어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1941년 8월에 한상동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평양 형무소에 끌려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문을 당하고 정말 얼마나 힘든지 패병이 다시 돋졌습니다. 완전히 죽어가는 거예요. 밤에 잠을 이룰 수가 없을 정도로 고통이 심한데 어느 날 그 중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누가 한목사 하고 부르는 겁니다. 감옥에서 도대체 누가 나를 한목사라고 부를 수 있나 벌떡 일어나서 보니까 또 소리가 들립니다. 기도해. 기도하라. 하나님 말씀인 줄 깨닫고 그리고 무릎을 꿇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3일 낮밤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3일 밤에 마음에 그 고통과 그리고 마음의 두려움과 그리고 앞에 앞날을 우리 주님께 다 맡겨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염려를 주님께 맡기라고 그랬지만 맡겨져야 맡기는 겁니다. 아무리 주님께 내 근심, 염려를 맡기고 싶어도 맡겨지지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런데 3일을 그렇게 기도하고 염려, 근심이 주님께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편안한 잠이 들더라고요. 꿈을 꿨습니다. 그렇게 편안하게 자면서 꿈을 꿨어요. 얼마나 넓은 푸른 잔디팟 거기에 한상동 목사님이 서 계신데 윗옷을 다 벗었는데 몸에 살이 붙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팔뚝에 근육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깼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를 고치셨군요. 그렇게 고백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밤마다 이렇게 열로 고생 안 하고 다 없어지고 기침 사라지고 아니, 평양 형무소에서 폐병이 고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면 약속하셨어요. 다위대기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힘을 우리에게 부으세요.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습니다. 다위대기의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다위대기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제발 버리지 말아주십시오. 우리도 그런 기도 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들으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 버리지 말아달라고 할 게 아니고 우리도 버리지 않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기도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형편에서도 절대로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게 기도입니다. 한 시간 기도 운동은 특별히 남자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하게 입원해 주신다는 그런 감동을 느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남자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시간 기도. 여러분이 기도하면 온 가족이 기도하는 거고 온 교회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항상 남자가 맨 마지막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먼저 기도하면 다 그냥 다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에 하나님이 남자에게 지목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디모델 전세 2장 8절에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남자들에게 말씀하기를 분노하지 마. 다투지도 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실 억울하잖아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한 번 화내고 싶은 생각도 들 때도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도 직장에서도 분노하지 마. 다투지 마. 왜? 기도가 죽으니까. 기도가 사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어떤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바보 소리 들어도 그게 수지 맞는 길이니까. 그 정도로 남자 성도들에게 기도를 주님이 명령하셨어요. 이번에는 정말 그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묻습니다. 이 자매를 아내로 맡겼다는데 행복하게 해줄 자신은 있냐? 그러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례도 서는 거죠. 자신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제가 주례를 서겠어요? 애 하나 낳고 둘 낳고 그리고 다시 불러서 지금도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자신이 있냐? 물어보면 다 고개 숙이고 대답을 안 합니다. 살아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살아보니까. 마음이 없어진 겁니까? 아니,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 없는 남편이 어딨어요? 그래서 힘이 없는 걸 이제 깨달은 거죠. 마음은 있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힘을 부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도대체 부부 생활, 자녀 교육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자매가 결혼하면서 결혼할 남편들, 형제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 하나 소원이 있는데 다른 게 아니고 자기 전에 꼭 우리 손잡고 기도하고 자는 거 그거 꼭 약속해줘. 그 형제가 그러자고 그랬어요. 밤에 손잡고 기도하고 자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잘 지키는 것 같더니 어느 날 남편이 술을 먹고 퇴근을 해왔습니다. 아내가 너무 속상했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라도 하고 잡시다. 남편이 그냥 이불 위에 누워버렸어요. 오늘은 혼자서예요. 아내가 얼마나 속상한지 그냥 누워서 자는 남편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남편이 술을 마시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자는 줄 알았던 남편이 벌떡 일어나서 아내 귀에다 대고 술 마셨다고 하지 마. 아프다고 해. 아프다고. 이런 수준의 남자가 어떻게 가정을 책임지냐 말이에요. 남편이 앞장서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역사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데 기도를 안 하니 아내도 아이들도 그리고 교회도 나라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시간 기도를 하자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뉴질랜드에서 메일이 왔습니다. 10년 동안 한 시간 기도를 하시는 분이에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너무 기뻐서 그리고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고 알려드리기 위해서 메일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사진 하나를 첨부 파일로 보냈어요. 열어보니까 흉측한 다리 사진입니다. 발등에 무슨 혹이 난 것처럼 그렇게 보기에 언뜻 좀 흉측해 보여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매일 한 시간 카펫 위에서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 제 발등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 발등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여보 어떻게 된 일이야? 나도 보니까 내가 무슨 큰 병이 걸린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동안에 굳은 쌀이 그렇게 박혔습니다. 그 발등을 보고 아내가 말하더래요. 여보 우리가 당신 기도 덕분에 이렇게 살았나 봐. 이민 생활을 어떻게 살지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잘 모르시겠지만 매일매일 매 순간 순간이 이제 끝인가 죽는가 그런 순간의 연속이래요. 한국에서 들려오는 한국의 고국의 소식은 가슴 무너질 때도 많고 그랬던 수많은 고비들을 어떻게 이게 나왔나. 당신이 그렇게 기도해서 그랬나 봐. 그래서 우리가 살았나 봐. 남자들이 손에 손을 잡고 일어나서 진짜 기도하기 시작하면 비로소 하나님이 인정하실 것 같아요. 아, 너희들이 정말 기도하는구나. 그 간단한 일을 남자들이 못해요. 그러나 참 기가 막힌 것은 기도를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그러고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연합이 필요한 거예요. 기도에 연합이 정말 필요합니다. 누가 무너지면 일으켜 줄 사람이 필요하고 내가 무너지면 붙잡아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한 시간 기도는 반드시 연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거기에 한 시간 기도를 반드시 기록하자고 우리 약속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기록을 해야 하니까 한 시간 기도를 하는 거고 그 일기를 서로 나누면서 격려하고 붙잡아주고 다시 또 일으켜주고 기도해 주는 힘으로 우리가 한 시간을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의 상태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진짜 여러분의 심령이 영원히 살아있는 심령인지 죽어있는지를 스스로 정확히 봐야 돼요. 한 시간 기도라는 말이 어떻게 들리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우리 매일 한 시간 만나서 좀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만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어.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사람하고 매일 한 시간 만나서 좀 데이트도 하고 말도 하고 하자. 한 시간 만나서 매일 뭐해요? 한도 없이 많죠. 사랑하는 사람하고 한 시간 만나서 할 일은 너무너무 많죠. 아무것도 없으면 또 어때요?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한 시간 동안 있어도 좋지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하고의 만남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낯선 사람하고의 만남. 예를 들면 저하고 매일 한 시간을 만난다.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한 시간 동안 뭐해요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할 게 있어서 한 시간 동안 매일 만나요. 그런 답답함이 온다면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쪽이에요? 한 시간 기도하자라는 말을 들을 때 사랑하는 사람과 데이트하는 것처럼 그렇게 반갑고 기쁜가요? 아니면 아니 도대체 언제 시간을 내? 도대체 언제 그 한 시간 동안 무슨 기도를 해? 이런 마음인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건가? 그러면 여러분 이번에 그 영적인 견고한 틀이 깨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지경이 옮겨져야 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허락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한 시간 기도하는 일을 위한 결단의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휴 맨 결단만 하고 마치냐 할 수 있겠지만 늘 말씀드리기를 결단도 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요. 우리로 하여금 한 시간 기도하게 하실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겠다고 결단하는 사람에게만 주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수도 없이 기도의 결심을 했다가 그치고 반복했던 사람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온 교회가 다 같이 하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속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모임을 갔든지 계속해서 연말까지 한 시간 기도를 계속 강조할 겁니다. 도대체 연말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벌써부터 가슴이 막 뛰어요. 우리가 진짜 기도를 한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제가 정말 원합니다. 그동안에 기도를 한 것도 아니고 안 한 것도 아닌 이런 생활에서 나 이제 벗어나기 원합니다. 이제 예수를 믿어도 진짜 믿는 그 삶을 제가 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한 시간 기도의 자리로 저를 이끌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의 결단하시는 분은 우리 일어나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마음의 소원을 받으시는 걸 믿습니다. 주님 제게 기도할 힘을 주소서 기도할 때 또 세상을 이길 힘을 주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그곳 올라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 감사하십시오 역사하시만한 주만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한 사람 마음을 나와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의 영아 시선에 부당하십시오 은혜를 위해 내로 사로잡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주님 역사해 주소서 우리의 마음의 심령에 기도의 강건함을 주시니 기도할 수 있도록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문을 활짝 여시고 기도 중에 주님을 도와주시기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연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기도하는 자리로 서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걱정거리가 수도 없이 많지만 걱정하지 않냐고 기도하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사는 생활 자체가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을 때부터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듣고도 아직도 제대로 기도하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복을 주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까지 하셨는데 그런 은혜를 받고도 여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삶에 머물러 있음을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의 강권하심을 주님의 은혜로 받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기도로 살게 하시려고 기도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기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기도의 힘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섰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진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소서 기도의 용으로 충만하소서 그래야 저희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한국 교회도 살고 우리 민족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우리 자네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흥이 이 땅에 임하고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부모 세대의 기도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특히 남자 성도들 위해 주님이 일일이 손 얹어 주시기 원합니다. 남자로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을 아멘으로 받게 하소서 그리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소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수많은 문제들 우리 주님께서 감당할 수 있게 하소서 주의 역사로 이루어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기도한 이후에 올해 연말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하심이 우리 모두가 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믿음과 사랑으로 예물을 주님께 봉헌해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이를 위하여 귀하게 쓰여지고 11조와 선경금과 감사한금과 각종의 제목으로 헌금한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소서 육신의 병든 이들을 주여 이 시간에 깨끗하게 고쳐주소서 가족이 다 구원 받으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영광위에 쓰임받게 하소서 성도들의 생업에 복을 주시고 기업에 힘을 더하여 주소서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성도 목사님 석방시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김국기 목사님 김종국 목사님 최충길 성교사님 주님 붙잡아 주소서 속기 풀려나게 해 주옵소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 주셔서 남북 주민들이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게 하소서 북한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손에 성교사님들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성교사님의 심령의 기도에 능력을 부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소서 가족들에게 성교사님 가족들에게 기도로 주님이 부으시는 힘을 경험하게 하소서 날마다 기도에 간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눈을 발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 주님 이 땅 가득 내 이도로 하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고 그대의 빛 주님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대의 빛 주님 우리 위해 부시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주소서 주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추고나옵나이다. 아멘